야,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중학교가 어딘줄 알아?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중학교? 학교 자체가 지루해 로딩 중 좀 하네 로딩 중 아, 뭐야 야, 솔직히 폰케이스가 이 지경이면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사주면서 얘기해라 그립톡이 다 뜯어졌네, 이거 너무 불쌍해서 하나 사줘야겠다 사준다고 했다, 내일까지 사와 야, 이거는 원래 색깔이 골드야? 투명이거든, 내놔라 이거 거의 노란색인데 아, 내놓으라고 이야, 진짜 대단하다 너 헐, 대박 이게 뭐야? 우와, 뭐야 뭐야? 모르겠어 내 이름으로 왔어 삼촌이 보냈네 우와 뭐지, 뭐지? 오, 뭔가 좋은 거 같은데 랜덤박스 우와, 이거 뭐야? 폰케이스 만드는 건가 봐, 대박 폰케이스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 삼촌한테 카톡 해봐야겠다 삼촌, 이게 뭐야? 삼촌이 주는 선물 오오, 감사합니다 오오, 선물이래 우리 꾸미기하고 놀자 오, 예쁘다 우와, 골라 골라 음, 나는 곰돌이 그럼, 난 초코로 해야지 오, 귀엽다, 엠앤앤 봐 진짜 엠앤앤 같아 완전 초콜릿 같아 너 이거 하는 법 알아? 응 나 이거 하는 거 유튜브에서 본 적 있어 오오오 생크림 본드 음, 이건 접착제고 일단은 투명 케이스에 네가 하고 싶은 디자인을 먼저 올려놔 오케이, 투명 케이스에다가 내가 하고 싶은 거 올리라고? 됐지? 그런 다음에 이제 이대로 사진을 찍어놔 알겠어 됐지? 그런 다음에 이걸 다시 옆에다 소중히 놔둬 소중히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생크림에 바르는 거야 나는 초코 우유로 해야지 초코가 흘러내리는 것처럼 만들어야지 헉, 진짜 냄새도 초코 냄새나 우와, 신기해 오, 진짜 초코가 흘러내리는 거 같아 아니야, 내 손에 묻지 말라고 우와 오, 진짜 생크림같이 나온다 나는 사선으로 올라가게 해야지 그 다음엔 아까 사진 보면서 그대로 올려놓는 거야 아, 오오오, 아, 사진 보면서라고? 알겠어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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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다 묻었어 우와 넘나 예쁘다 고마워 아니야 나도 받은건데 뭐 와 완성이다 내건 좀 마음에 안들어 동손 인정 뭐야 헐 진짜 사준거야? 헐 대박 우와 진짜 예쁘다 고마워 너무 굳이같아서 받을 수가 있어야지 내가 매장가서 뭐 사줄까? 꼬북칩이랑 초코우유 아 하나만 얘기해야지 안돼 꼬북칩이랑 초코우유 백설아 너도 같이 가자 매장 어 가자 고마워 어 사탕? 저번에 적성 고마워서 근데 나 좋아하는 사람 있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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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그지같았냐? 응 완전 노란색 아 진짜 투명 케이스라고 아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이쁘다 고마워 하하하 하하하 우와 톡기 투명 케이스랑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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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